이라크 법원 앞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른바 명예살인을 당한 티바 알 알리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리는 가족과 떨어져 트리키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자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씻기 위해 딸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국에 혼자 살아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수도 바그다도에서도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합법화되거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이는 명예살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저는 가정폭력 범죄에 정부가 가정폭력 범죄에 정부가 이 안에 계속 무려야 안에서 청폭력 범죄에 잇고